오늘 은혜받고 성취달 하늘의 말씀은 10편 119편 71절에서 77절 말씀입니다 119편 71절에서 7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요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우러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고난당함이 내게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경제를 비롯하여서 가정에 또 부부간에 또 부모와 또 자식간에 저희가 가는 직업 현장에서도 또 우리 랩몬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또 랩몬트들이 가는 또 군대 현장에서도 우리가 또 와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도 차 밖을 걸어 다녀도 우리에게는 늘 순간순간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육체와 마음에서도 우리에게는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오는 또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라면 또 우리가 정교 속에서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떠난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속에서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멸망길로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크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는 바로 영적인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욕처럼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이렇게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그러한 어려움의 연속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약의 요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될 것이 내가 잘못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절대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건 사단의 탓이다 이건 사단의 잘못이다 이건 사단 때문이다 라고 늘 고백하는 또 우리의 또 이렇게 너무나도 마련한 모든 것을 사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어져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체질 우리 안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알면서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 고난이란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내는 흔들리지 않냐는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자의 인생도 가르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신 그 크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도 다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중심 그렇죠? 성공중심 또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인하여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세게 또 든든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을 이루는 절대 시간표 안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축복입니다 10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당하시게 내게 유익일까요?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 아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우리의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전에 듣긴 들어도 욕처럼 고난을 통해 기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한 욕기 42편 우리 오전에 있는 42절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우리 안에 또 신앙으로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도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즉 복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그 거짓된 정보들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떨어져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서 누구 앞에 나오게 만드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허락하시니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 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머리가 커지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애기 때는 사랑하는 자녀가 오직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죽잖아요 울고 불고 떼쓰고 막 난리가 되어지는데 머리가 커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게 되어지고 그죠? 또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말을 또 뭘로 들어요? 야 너 같은 게 이 엄마에게 이 아빠에게 함부로 말을 해? 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아내의 말을 또 남편의 말을 우리가 잘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냐고 본연의 나 중심의 그 생각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자녀의 말 또 우리에게 있는 부모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DNA 창세기 3장에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위 자녀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뒤돌았으면 아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산업의 현장 속에서 내 개인의 그 무의식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틀이 되어지고 듣는 것들이 틀이 되어지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틀이 되어져서 그걸로 인하해서 나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강다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그 문연 중에 창세기 3장 DNA도 있지만 우리에게 배우고 자란 이 나라의 특성 유교적인 사상 체면문화 그쵸 겉모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체면을 위시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구약의 말씀 보면 특히 이사야서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의가 이렇게 막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매 재앙마다 또 매 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송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한 줄로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사람은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까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애를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건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뉴질랜드 캠퍼 가서 금요회배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역대상 아시죠 역대상 역대하 그러면 사메하 이렇게 보면 열한기하 열한기상 이렇게 보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해놔요 그럼 딱 두 가지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이처럼 행하는 선을 행하고 딱 두 종류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2, 3, 7에 정말 2, 3, 7을 살리는 충직자로 우리가 임직을 받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계보구마를 위하여서 임직을 받고 사명을 받은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나의 형이 누구의 자녀로 예옹교의 부목사를 세워놨더니 이 애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의처럼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다 라고 하면 그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내 마음의 합판자다 라고 듣는 우리 임직받은 우리 중요한 우리 중립자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 직분을 받은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주인에게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그죠 보드바를 유혹하잖아요 요새 요새 이렇게 유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유혹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감정이 유혹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유혹거리가 늘 찾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의 사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기준과 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요호 앞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잔재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깊이 묻어있는 불신앙의 잔재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의 그 기준의 잘못된 틀들 환경과 문제 속에서 닥쳐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 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자를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붙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바로 먹어야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만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들 말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세상 사람은 늘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것과 긍정의 마음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품을 때도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원망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늘 에이 미련한 거 에이 어쩌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하고 보면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우리의 뭘 채우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채워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송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서도 내 자녀를 향하여서도 안 되어지는 산업의 연장에서도 안 되어지는 나의 체질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송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현장이 살아나고 만나지는 현장이 살아나고 어제 수요일 배 때 들었잖아요 안 되어지는 그 현장의 달합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증보기도 할 때 역사가 이뤄지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신겨지고 그러면서 그 불신앙을 뽑아내면서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가시와 돌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0편 119편 105절에 취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속을 꿰뜻고 계시고 우리의 의도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의도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면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무암느니라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불의 특징은 모든 것을 살려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잖아요 지금 산불이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모든 산지를 태워버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순물을 없애고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를 거듭하게 나오게 하신다 또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처럼 부스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 부수어서 하나님께서 숨은 의도 우리의 걸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끄집어내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방망이가 되잖아요 나를 깨부수잖아요 나의 자아를 깨붓고 나의 불신앙을 깨붓고 내가 있는 그 체질을 깨붓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른받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놓으시는데 어떤 것을 두시냐 이사야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있는 기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원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우리 예원교회에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교회에요 또 그리고 개인성전인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제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망대를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응답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축복받는 그러한 축복의 응답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천금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최고로 여기는 것이 바로 돈 경제입니다 요즘 극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높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금과 은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 그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무한대의 양의 그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다 그죠 그러면서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불살라지고 없어져요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낸 사람은 무엇이냐 누구냐 하나님의 요하의 말씀을 주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자가 복이 낸 자요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매지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갈 때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아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가 모든 게 다 잘되어지면 그게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내가 있냐 없냐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안에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때때로는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후대에게 네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손을 통하시도 역사 아십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사람 말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는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아픔과 우려움이 있을 때 욕처럼 23장 12절에 욕이 이렇게 말하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죽어 온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찾은 증인이요 이 말씀 안에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2, 3, 7, 5, 5천 종족을 살리고 산민 산민 일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